반갑습니다. 더 깊은 화학 킬러 특강이고요. 올해 킬러 특강 제목은 작년에 함께 공부한 제자가 추천해 줬습니다. 일사천리입니다. 일사천리 국어사전 뜻을 보시면요. 정말 우리 화학은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풀어내고 검토까지 해내야 되는 전략 과목이죠. 정말 그 내용과 딱 들어맞는 제목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단원과도 굉장히 일치를 합니다. 1단원,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딱 들어맞는 교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. 교재 구성 말씀드릴게요. 내가 기출을 N해독 하신 분도 기출 분석을 반드시 시작으로 각 챕터별 기출 분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작년 수능 문제와 그리고 반드시 문제에 대해서 뭘 묻는지 분석을 해야 되라고 선별한 기출 분석의 시작으로 자작 문항 50문항이 포함되어 있고요. 일부 회사에서 제공받은 러시아의 모의고사 문항과 신규 제작된 문제까지 해서 50문항이 들어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킬러 특강이긴 하지만 정말 킬러 문항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. 보통 수능을 끝나고 나서 연락 오는 학생들 보면 선생님 저 1페이지에서 실수했어요. 갑자기 개념이 헷갈려서 그 부분을 놓치는 바람에 조금 멘탈이 나갈 뻔했어요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. 킬러 문항에만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. 2, 3단원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야 킬러 문항의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빅킬러를 빨리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본인을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준킬러와 킬러에 대해서 거침없이 풀어내기 위해서 뭘 묻는지가 점검이 되셔야 되고 일관된 풀이가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되고요. 거기에 유연함까지 더해지셔야 됩니다.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강좌다라고 선생님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문제를 풀 때 왜 문제가 안 풀리지라고 했을 때 바로 해설 강의를 보시면 안 됩니다.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게 뭔데 내가 뭘 놓치고 있지? 내가 왜 지금 접근이 안 되지를 본인을 좀 점검을 하시면서 한 문제에 한 문제에 오랫동안 고민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. 그리고 전문학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아 내가 이래서 접근이 늦었구나 이래서 처리가 늦었구나 본인이 일관된 풀이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유연함이 더 더해져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면서 50문학을 함께 해결해 나가시면 수능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기출분석부터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출분석에서 뵐게요.